지금 봐봐 내려갔다가 올라간 사람이 떨어져 내려갔다가 올라간 사람이 떨어져 버린다고 들고 바로 들어야지 바로 들고 바로 들어야지 바로 들고 바로 빨리 와 뭐 할 거야 뭐 해보고 싶은데 스며시 둘 셋 더 여기서 걸어가 봐 천천히 저한테 걸어 발을 뒤로 빼지 말고 앞으로 넘어가 봐 왼발 앞으로 넘어가 봐 이제 천천히 둘 셋 떨어질 거야 하나 둘 셋 천천히 더 또 발이 나가야 되는데 발이 계속 봐봐 볼이 길어 근데 이득이 가면은 폭폭이 짧잖아 볼이 갔을 때는 가야지 응 볼이 갔어 가야지 셋 하나 둘 셋 네 자 들어가서 잘 잡아 발 정확하게 바꿔줘야지 거기서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또 봐봐 이렇게 가니까 점프를 해버리잖아 응 발 바꾸려면 정확히 들어 가야지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셋 팔 더 들어 이걸 드는 게 아니고 이걸 들고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그대로 하나 둘 내려 하나 둘 점프 발 또 둘 셋 하나 둘 셋 더 하나 둘 셋 타이밍 안 나오잖아 기다려 뛰어 거기서 올라가야 돼 하나 하나 둘 올라가 더 또 떨어지면 그대로 내려올 거야 떨어지면 볼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 위에서 덮은다고 생각해 봐 덮어 더 하나 둘 덮어 더 오른발 쪽 나가서 돌아 더 왜 주저앉아 둘 셋 낮게 내리지 말고 들어 올라가 더 들어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대로 내려 같이 더 둘 내려 더 둘 내려 더 뛰어 더 떨어지면 올라가 하나 둘 셋 하나 힘 빼고 힘 빼줘야 돼 쭉 빠져야지 어디 뿌릴 때 힘이 빠져야 돼 쭉 뿌릴 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쭉 아니야 힘 주고 끌어 내려가면 안 되지 쭉 빠져야지 둘 빠다 더 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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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기게 쭉 빠다 끌어 당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뻗어봐 쭉 뻗어봐 에이 끌어 당기잖아 더 더 뻗어봐 에이 끌어 당기잖아 때린다고 끌어 당기기만 하잖아 하나 둘 뻗어 둘 뻗어 둘 뻗어봐 쭉 뻗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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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먼저 끌어 당기잖아 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뻗으라고 네 좋아 둘 뻗어 더 더 더 아직 안 떨어졌어 아직 안 떨어졌어 본인 타자까지 안 떨어졌는데 이미 나갔어 그러니까 이게 안 눌러지잖아 떨어지면 그 다음에 뻗어지면 내려와야지 더 거리봐 거리부터 잡아 거리부터 앞에 거리부터 잡아줘 더 더 셋 더 둘 셋 더 둘 셋 쭉 뻗어주고 더 거리 봐봐 뻗어 더 둘 뻗어봐 더 또 봐 날려가잖아 더 세게 때려지 말고 우선 정확히 타잼이 자꾸 흔들려 더 타잼이 흔들리잖아 더 그 타잼 그대로 보고 쭉 뻗어 더 뻗어 둘 뻗어 더 뻗어 더 뻗어봐 더 또 뻗어봐 더 에이 힘들어 가는데 힘 빼 몸에 힘 빼고 쭉 더 다 볼 좀 좀 더러우면서 끝이 팍 그대로 눌러주면 들고 와야 되는데 그냥 밀어버리는 거 쭉 더러우면서 끝이 팍 그대로 눌러주면 들고 와야 되는데 그냥 밀어버리는 거 쭉 쭉 쭉 저한테 누른다고 생각하고 눌러야지 때린다고 생각하고 자꾸 때리려고 생각하면 어떡해 누른다 생각하고 누른다 생각하고 누른다 생각하고 누른다 생각하고 힘 빼고 더 더 가볍게 눌러 더 이렇게 빨리 눌러 또 봐 이렇게 가잖아 여기 바로 올라와요 바로 올라가 내려 올라가 내려 발 더 또 지금 봐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사람이 떨어져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사람이 떨어져 버린다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사람이 떨어져 버린다고 들고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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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야죠 바로 들고 바로 바로 들어와야죠 바로 더 들어 눌러 들어 내려와 내려와 그래 들어와 뛰어 더 볼 봐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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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내려 들어 내려와 들어 내려와 들어 내려와 들어 내려와 들어 내려와 들어 라켓 끝 더 빨리 당겨 당겨 라켓 끝을 당겨 힘 빼고 당겨 더 라켓 당겨 당겨 더 라켓 때려야 돼 밀려 밀렸어 힘이 들어가니까 하나가 치면은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날려간단 말이야 힘 빼고 그 사람 이걸 누른다 생각하고 이 헤드가 자꾸 끌어 당기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내려가면 올라가다 보니까 날려가 버리잖아 들고 있다가 내려올 때 눌러야지 내려올 때 내려 내려 더 힘들어 갔어 힘 빼고 당겨 더 봐 밀리잖아 당겨와야지 헤드가 먼저 들어와야지 먼저 더 당겨와 밀렸잖아 당겨 더 더 패드 당겨가 어깨잖아 지금도 패드 당겨가 당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당겨야만 이래서 힘 빼고 당겨가면 바로 당겨 버려야지 힘 빼고 당겨가면 바로 당겨 버려야지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인 상태에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여기서 끊는다고 생각하는데 나와서 여기서 끊어야 돼 여기까지 끌어 당겨야 돼 나께서 끌어 당겨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안 당기면서 안 당기면서 치면 어떻게 돼 헤드를 끌어 당겨줘야지 더 봐 밀리잖아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잖아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힘을 다 빼고 당겨 봐 당겨 봐 더 더 부드럽게 당겨 당겨 더 힘 빼고 당겨 때리려고 하지 말고 당겨 봐 또 봐 어깨 당겨 더 더 부드럽게 당겨 또 나키 막 춤을 추네 춤을 써 더 둘 셋 셋 더 셋 더 봐 지금 어깨 어깨로만 하잖아 어깨로만 또 봐 어깨 볼을 때리는 것이 이거잖아 근데 이렇게 때린다 때리는 건 나키 나키 끝이야 나키 끝이 나가면서 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로 때리면 어떻게 돼 당겨 그래 더 힘 빼고 나킷을 나키 당겨와 또 봐 나키 덜어가잖아 도라니 말라 있잖아 들고 있어 들고 들고 바로 내려올 거야 내려 둘 셋 밀려 더 가벼게 당겨 더 부드럽게 당겨 봐 당겨 봐 더 어깨야 부드럽게 당기라니까 그래 그러니까 네가 때린다고 생각하지 마 당겨 왜 지금처럼 둘 당겨 둘 당겨 또 봐 힘들었어 당겨 더 더 지금 힘 뺄 때는 돼 내가 힘 주면 안 된단 말이야 어? 힘 빼고 그대로 가다가 당겨줘야 되는데 내가 때린다는 생각에 이미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왔어 그러면 출발 시점부터 가석이 붙일 수가 없잖아 힘이 빠진 상태에 가석이 붙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나올 때 가석이 붙여야 되는데 이미 힘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가석이 붙여 힘 빼요 쭉 가 더 둘 가벼워 당겨 또 봐 힘들어 갔잖아 먼저 자 여기서 서행 구간에서 왔어 여기 돌 때 여기 가석이 붙여야 되는데 이미 힘을 줬단 말이야 자 쉽게 설명해서 여기서 왔어 차로 설명하면 뉴턴 구간이야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여기서 액션을 밟아야 되잖아 액션을 여기서 밟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 가기 전에 잡아버리잖아 급정지가 되어버리는 거지 완전히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빠져나가고 돌아서 빠져나가고 잡아야 되는데 빠져나가기 전에 잡아버린 거 같아 빠져나가고 왜 완전히 돌아서 빠져나간 다음에 잡아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다음에 잡아야 돼 빠져나가 네 뉴턴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빡 빠져나간 다음에 잡아줘 네 더 뉴턴에 네 둘 셋 그렇지 둘 셋 봐 또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뉴턴을 그려 봐봐 또 힘이 먼저 들어가잖아 네 완전히 빠져나간 다음에 잡아주라고 팔이 네 더 어깨 더 더 더 풀어야지 또 음 właściwie 네 그대로 sarà 그려 해urn 놈 왜 한글자막 by 한효정